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여기 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워 오늘의 컨텐츠 우리엄마 대 너네엄마입니다. 평소에 요리 실력은 어떠신가요? 우리엄마? 요리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엄마 요리 진짜 잘해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엄청 잘하는 편인걸요? 음.. 저 엄마랑 뒤지진 않는데.. 뒤지.. 뭐라고요? 헤드립쯤 뒤지지 않는다. 방짝이야. 실제로 기동이는 어머니가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요리도 팔아요. 우리엄마가 직접 장 봐가지고 눈치를 만드는 거군요. 그래서 가끔 벌레가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런 게 오히려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엄마 카페는 여기거든요? 광고 받으신 거예요? 광고 받으신 거예요? 약간 이거 되게 후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엄마 카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어머니의 음식을 공수를 해왔습니다. 어.. 우리엄마가 하는 음식을? 우리엄마가 요리를 했다고요? 예.. 어우.. 사하신다면서요. 네..그러니까 잘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 공수하신데? 잘하는데 잘 안 해. 귀찮아해. 자 그럼 오늘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게임이 없고 맞추시는 거예요. 아 우리엄마가 한 음식을? 예. 못 맞추면은 그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딱 보면 알지. 그럼 너무 몰릴 것 같은데 우리엄마 쪽으로? 둘 다.. 예? 너무 우리엄마 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어머니가 요리 좀 일가견 있으신 편이에요? 아 그럼요. 그래요? 우리엄마 음식 너무 잘해요. 주로 근데 완성된 걸 사오셨으면 좋겠는데. 하하하하하하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자 첫 번째 음식은 김치찌개하고 진반찬입니다. 그냥 저희가 맛을 안 봐도 안 먹어보고 맞춰도 돼요? 나도 진짜 딱 알겠다. 우리엄마 백팡, 백퍼. 백퍼 우리엄마? 하하하하하하 이게 집마다. 너무 쉽다. 왜 우리엄마랑 안 해? 왜냐면 내가 기둥이네 집에서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기둥이네 집에서 많이 먹던 비주얼이에요. 우리엄마 김치찌개 진짜 잘 끓거든요? studiver. 어우 어우 고려본 밑반찬도 세트죠? 이것은 우리엄마가 이걸 잘 알아요. 우리엄마는 이거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уд svp 우리집에 가면은 롸바학이형 너의 위만큼 다 scores! 아 피디들 너무 허술하다~! lotta cox meine 먹어볼게요! 그래도 그래도 너무 우리엄마 приш다. 너무 우리엄마 확실해요? 네, 아니 무조건 먹을까? 사 볶아 먹을래, 하시지? 네, 하시지요. 어머니 고기맛 한번 봐야 돼. 저는 이것도 자주 먹어가지고 저기 이렇게 놀러가서 맛있네. 맛있네. 사실 근데 간의 맛이 좀 다르다. 자, 이제 정답을 맞춰보자. 정답! 120% 무료 맛. 만약에 틀리죠? 바지를 지금부터 벗고 방송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로. 전 묽은아무소서 먹방 진행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안 졸래요. 해미드라는 게 재열 씨 어머니가 만드신 거고 재열 씨 어머니가 만드신 거고 고기야 드라는 게 기성 씨 어머니가 만드신 거고 재열 씨 어머니가 만드신 거고 너랑 잘못한 거야. 아니 잘못한 거예요. 확실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아 그거 여쭤보세요. 저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엄마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일 수밖에 없어. 야, 피디들이 헷갈린다 우리가! 아들들의 그걸 묶일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무말랭이 같은데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남의 집 반찬.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거 아니야? 응. 구추를 소금 한 번 더 넣었어? 이거 한 번 먹어보세요. 이거 아세요? 마늘 짠 같지? 으음! 납작하네. 밥 먹으면 한 그릇 쪽장이야. 맛은 없다. 야, 내가 우련먹고 목욕먹고 순두맛은 거 같다. 고기가 어느 집이 더 크게 있었어요? 이쪽이 김질이 크면 네. 아, 아무래도 고기가 다르기 때문에. 꿀연맛 고기. 와, 진짜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저희 밥도 잘 안 먹고 진짜 여러분 집밥이 되세요, 집밥. 간만에 밥 먹었다. 다음 음식 주세요! 이거 이거부터 한씩 먹어보세요. 우리 엄마 LA 갈비 특징은 달달해요! 아, 생소해! 모르겠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간 짜게 안 해 이거 먹을게요 엄마 찾았다 엄마 찾았어 또 맛있는 게 자기네네 오빠가 사는 거 아니야? 이건가? 이게 우리 엄마 같은데? 아니 일단 확실한 거 이게 훨씬 맛있어요 훨씬 부드럽고 뻑뻑해요 엄청 섭섭하시겠다 섭섭하시겠다 아니 뭘 섭섭해 자기가 요리 못한 건데 근데 누구를 욕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이건 양념에 이렇게 배 있어서 안 뻑뻑해요 부드러워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돌덩이 먹는 거예요 시간이 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이걸 선택해야겠어요 왜요? 왜요? 뭔가 우리 엄마가 이 부분에서는 좀 딸리는 거 같아 겸손? 약간 이런 느낌이나요? 몰라 왠지 그런 거 같아 재현 씨는요? 저도 근데 용어 같은 자인이야 아 근데 이게 제가 맞출 수가 없는 게 저희 엄마는 요런 요리는 사와요 보통 맛이 매번 달라요 요런 게 좀 사온만 같지 않냐? 한 번 조금만 더 먹을게 사온 맛있네 야 양념이 시장 할머니 양념이 그래! 에이 진짜로 저희 어머님 너무 해주시지 진짜 음식을 해 너네 엄마가 사온 건데 왜 이렇게 말아 결정할까요? 저는 하여튼 이거 한 90% 예상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 온 거 오케이 자 한 번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기존 묶어 추리하게 죄송합니다 아 근데 우리 엄마 요리 실력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의 패배인데 의문의 전화기 좀 갖다 주세요 네 설마요 어머니한테 전화통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할 거 같은데 맞아요 엄마 응 갈비찜 있잖아 엄마가 만든 거야 사온 거야 엄마가 만들었어 양념도? 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거기 있는 거 다 엄마가 만든 거야 넌 브라이스나 아니야 아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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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힌트 주면 안 되고 알았어 이따가 나 끝나고 전화할게 이제 만두신 건데 우리 엄마가 음식을 잘하는구나 왜 엄마를 못 믿어요 귀여울 때 목소리 들어서 어머니 음식 만들어야 힘드셔가지고 뭐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뭘 하는지 알아? 아프대 무슨 살이 났대 그랬는데 내가 안 먹고 이렇게 남의 엄마 먹고 먹고 싶어 엄마 미안 먹으라고 맛있게 만들어 주셔도 돼 옆에 남의 아들이 먹고 있어요 남의 아들이 죄송합니다 1라운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엄마가 이겼어요 제 입맛으로 2라운드는 우리 엄마가 졌어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가 음식을 못 했던 게 아니고 식었어 식었어 제일 씨도 한 말 해주세요 어우 미안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안 돌아온 간식타임 아 요거는 스페셜리티한 간식인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엄마 카페에서 하는 음식을 공수를 해왔어요 피디를 가져올라 그래 이거는 놀랍겠지만 바나나 딸기 주스인데 그걸 왜 그래? 만든 지 한 3시간 정도가 지났다 보니 아 옆에는 뭐예요? 콥샐러드 진짜 뒤집니다 이거 근데 이거 갑자기 왜 나와요? 네? 아니 그 위딤이라는 한양대 카페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광고예요? 아니요 광고가 아니고 저기 뭐야 네이버에 한양대 카페 위딤 이라고 치면 나오는 건데 광고 아니야 이번 게임은 노래 맞추기입니다 엄마가 들어간 노래 5가지를 먼저 맞추시는 거예요 솜찜하기 엄마가 딸에게 그리고 저거 저거 엄마 날 좀 바라봐 feliz 희한이 마 infilt기 나 어? 나는 너의 스스로 솜찜하기 엄마가 딸에게 어머님을 짜증이 싫다고 하셨어 내 잠뜸 좋아하셨어 나! 어.. 모르겠는데? 앗! 앗!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께 섬찌박이 엄마가 딸에게 그 다음에 맘마미야 뽀로뽀로뽀 맘마미야는 좀! 엄마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걸 맘마미야라고 표현한 거야 맘마미야가 엄마가 아니고 엄마앙 약간 용맞이 진짜로 맞죠? 맘마미야의 뜻은 퍼머라라는 걸 아이씨 저건 다 듣는 거예요 아 이거 봉쇠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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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딸에게 섬찌박이 어머님의 은혜 안한다! 섬찌박! 섬찌박! 한입만 어떠신지 않으세요? 지금? 자 그러면 와! 그대로 그대로? 지금 뭐 없어요? 그냥 맞췄네요? 뭐 촌지 없어요? 섬지요? 이 새끼 진짜 빰빵 갈라 진짜 아니 촌지가 없는데 너 언제쩡말이야 진짜 촌수없어 진짜 객관적으로 보여주세요 오! 맛있다 진짜 맛있다 파는 건 이거보다 양이 훨씬 많아 바나나 딸기 주스 딸기 바나나 주스 이것도 시럽이 아니고 생과일 진짜 아무 맛이 안 나는 건 아니죠? 달달하고 이런 게 없고 진짜 생과일 주스 그대로의 그 맛이에요 그럼요 잠시만요 그리고 뭐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 존나 모함 쩌해 이러고 있어 하고 있어 다음 음식 드세요 자 주세요 자 다음 음식은 본블라이스입니다 우와 더 헷갈렸네 어떡하냐 저 안 먹어보고 맞출게요 만약에 제가 이거 못 맞추죠? 저도요 다시 벗을게요 오케이 저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났네 오오오오 끝났어 아들은 알아요 안 먹고 맞출게 뭐 해서 알았냐? 이거 노란 소스 있죠? 우리 엄마는 절대 안 써요 노란 소스가 뭐예요? 이거 이렇게 뭐랑 불려도 있어요 뭐야 우리 엄마도 이거 안 쓰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분석 조금만 들어볼게요 아니요심 먹어볼래? 네 오아 안돼 아잠깐 안돼 두 분이 자신 하셨을 때 반해 금량기 말씀해 주시고 선택을 해주세요 기름 씨는 벗는다고 했죠? 아 존줬다 기름 씨는 묻는다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나 지금 모르게 에이ㄱ 어 오케이 저 이거예요 우리 엄마 이거 왜냐면 우리가 우리 엄마가 여기다가 햄을 넣었으면 스팸을 넣어 우리 집에는 이 노란 소스가 없어요 이게? 이거? 거짓말이야. 어, 너 미안! 우리 엄마 안 하더니 가식을 왜 이렇게 부려. 전화해볼까? 네, 전화해보세요. 엄마, 오므라이스에 노란색 소스 뿌린 거가 엄마 거야? 어. 노란 거가 뭐야, 이거? 버스타드야? 어, 그랬구나. 딱 보니까 엄마 건 줄 알겠더라고. 다 알지, 난 딱 마들인데. 엄마 사랑해. 엄마 미안해, 내가 항상. 어머니 거는 저희 피해들이 남은 거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찌개 빼고 다 때려줘. 저희가 약간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 게 많았는데 사실 저희 둘 다 엄마랑 베스트 프렌드 같은 느낌. 그렇죠. 실제로 저랑 기준이 어머니 같은 경우엔 엄청 친해가지고 서로 없는 사이라서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문안이나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 저희 둘의 엄마는 좀 웃기게 부실만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지. 괜히 니네가 불편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우리가 시킨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시키니까 너무 불편하네요. 지금. 엔딩 준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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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엔딩 이루세요. 야 대거는 필수로 빨리 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도 너 싫어해. 우리 엄마도 너 싫어해. 우리 엄마도 너 불쌍해. 야 너때문에 안패곤해하니? 널 동정해.